지금 뭐 우리가 늘 타는 방식 여기서 빼면 우정하게 한 번 다녀 가운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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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 2010년에 괜찮다 베이지 내가 약간 베이지 아니야 괜찮아 언니 내가 가자 사실 2010년은 이 팀이 약간 막상밥 맞상밥 얘도 장기세랑 열심히 나갈 때고 맞아 맞아 나의 Kpop이 처음 중독 아니 2010년 내가 1년 만에 너는 나보다 1살 어린지? 미노일 하 미 노노노노노 상커풀 연기 캬 캬 캬 캬 아 제가 피곤하면 상커풀이 좀 생기거든요 노 노 노 thin 매우